갈아 준비해두고요. 채로 걸러낸 미꾸라지에 갈아낸 양념장을 넣고 끓여줍니다. 다음, 삶은 무청쌀기는 쫑쫑 썰어 단맛을 내는 양파와 함께 넣어주는데요. 끓고 있는 국물에 다진 마늘과 들깻가루도 한 스푼씩 넣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세 번째 비법 나가는데요. 다른 점유료 안 넣고 이것을 넣으면 감칠맛 나고 맛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참치 액젓 하나면 소금 간장 하나 없이 훌륭한 단이 된다고요. 뚝배기에 소량을 덜어내 고추와 깻잎, 고추등을 얹어주고 마지막으로 특유의 비린맛을 없애줄 삼촛가루를 뿌려주면 완성! 추운 겨울, 기력 회복에 좋은 추어탕. 오늘 저녁에 어떠세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얼큰하고 뜨거운 매운탕 열심히 끓여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매운탕인데 이 매운탕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매운탕이라고요? 아무래도 화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나서 소고기 낙지탕을 좀 만들어봤어요. 소고기 낙지탕? 낙지탕! 요즘 기분 좋다고 소고기 드시는 분들 많은데 낙지 같이 섞어서 싶으면 좋잖아요. 재료를 보시면 소고기, 앞에 낙지, 배추잎, 시원한 맛을 내셨거든요. 대파, 홍고추, 청고추, 미나리, 마늘, 버섯, 양파가 들어가죠. 고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선에는 양파를 안 놔요. 그다음에 버섯.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낙지는 어떻게 지금 손질을 해놓으신 거예요? 낙지 손질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데 손질법 좀 가르쳐주세요. 자, 우리 그럼 낙지 손질을 하러 한번 가볼까요? 낙지 손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지는 제가 손을 장갑으로 떼고 해볼게요. 낙지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뒤쪽에 골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뒤집으면 좀 튈 수가 있으니까 잘라서 뒤쪽을 잘라서 먹물을 이렇게 쏙 빼주세요. 아무래도 먹물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국물이 탁해져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중금속 같은 위험이 있으니까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눈도 눈과 먹물을 제거해 줬고요.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되게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손질하기 어렵잖아요. 잘 닦기도 힘들군요. 네, 이걸 어떻게 닦냐면요. 이렇게 옆에 볼이 있으면 소금을 아, 소금으로 넉넉히 넣으시고요. 바락바락 주물러주세요. 소금을 넣고?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만졌던 미끈덕거리는 그런 저맥질이 다 빠지고 꼬딧꼬들 낙지가 이렇게 꼬딧꼬들해져요. 수분도 빠지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씻어내야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로 씻어내시면 돼요. 바락바락 씻는다 보이네요. 네, 바락바락. 이렇게 씻어주시면 소금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만져보세요. 팅글탱글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끈거리는 게 훨씬 적죠. 네,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소금 이용하면 미끄럽지도 않고 또 산토합 때문에 국숫물도 좀 빠져나오고. 네, 빠지고 보시면 여기 소고기를 먼저 밑간을 할 거예요. 아, 먼저 밑간을 해도 되군요. 네, 그래서 간장하고 그 다음에 설탕을 먼저 항상 넣어서 충분히 좀 녹여주세요. 그러는 게 양념이 고로로 배어서 좋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 다음에 후추 그 다음에 청주나 맛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낙지도 잘 깨끗하게 정리를 해뒀고 소고기도 조금 양념을 미리 밑간을 해주실 건가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소고기를 밑간을 좀 해볼게요. 네, 소고기를 먼저 밑간을 하시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렇죠. 역시 눈치가 빠르신데요. 고기는 충분히 간이 배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기에다가 밑간을 해서 미리 놔두는 거예요. 아, 밑간을? 네, 한 2, 30분 이게 지금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 이렇게 밑간을 준비해서 해놓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양념에서 밑간을 해놓은 다음에 낙지 손질하시면 딱 시간 맞게. 그렇죠. 요거 제일 먼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만들러 가야죠. 자, 이거 먼저 프라이패를 준비하셨어요. 팬을 좀 준비해서 여기다가 기름을 아, 소고기를 먼저 좀 볶아주는군요? 네, 식용유를 좀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을 먼저 볶아야겠습니까? 네, 마늘하고 양파. 아, 네. 좀 볶아줄게요. 예를 들면 냄새도 잡을 수 있고 네, 향을 먼저 향을 좀 내서 끓이는 게 훨씬 맛있어요.